안녕하세요 많이 아프시죠? 잠시만요 어디 갔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많이 심하시네요 좀 살펴볼게요 긴장 푸세요 얼굴은 화상 입으셨네요 자외선이 좀 강했죠? 어깨도 화상 입으셨고 어깨는 얼굴 보다 심하네요 얼굴 보다 아까 벌레 물리셨다고 하셨죠? 어느 부분인지 보여주세요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이쪽이랑 어깨는 좀 심하시네요 여긴 조심하시네요 많이 놀라셨죠? 어디? 네 땀띠? 땀띠? 땀띠 하셨구나 안지러우시죠?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안좋으세요? 많이 안좋으세요? 네 언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온은 정상이세요? 체온은 정상이세요? 체온은 정상이세요? 체온은 정상이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네 알아요 오늘 치료 시작해볼게요 체온은 정상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우선 얼굴을 가볍게 꺼낼게요 이쪽부터 이쪽부터 여기 또 헹궈낼게요 여기 또 헹궈낼게요 네 3 2 2 3 호흡 얼굴은 가볍게 화상형으로 발라드리겠습니다 얼굴은 가볍게 화상형으로 발라드리겠습니다 발라드리겠습니다 아멘 반대쪽 아멘 조금 더 가보자 좋습니다 어깨는 상처가 꽤 깊어서 폼 드레싱 붙여 드릴게요 어깨는 상처가 꽤 깊어서 폼 드레싱 붙여 드릴게요 아멘 그쪽도 네 주사 한 대 맞으셔야겠어요 Kristina 드릴게요 반대쪽도 그리고 다시 마시고 됐습니다 많이 따가우세요? 많이 차가우세요? 벌레 물린 것 보겠습니다 벌레 소독하는거에요? 자세히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제대로 버리셨네 자세히 볼게요 안 됐죠? 자세히 볼게요 말도 한번 볼까요? 네 반대쪽 네 아주 독한 녀석인가봐요 많이 간지러우실 것 같으니까 우선 빨리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좋아요 네 좋아요 말도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소독할게요 소독할게요 목에 또 손대지 않네요 손대지 않으세요? 연고 발라드릴게요 발에 또 반대쪽 말씀해주세요 손을 써놔드릴게요 손을 써놔드릴게요 별로 안 아파요 조금 따끔합니다 열관이 안 나오시네요 손을 써놔드릴게요 따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얼굴에 할로에 젤 발라드릴게요 할로에 젤 발라드릴게요 숲에서도 보습크림 잘 발라주세요 숲에서도 보습크림 잘 발라주세요 일단은 짝재 숲에서 놔주세요 숲에서 눈에FP 숲에서 눈에서 열고 숲에서 열어봅해요 숲에서 주로 특히 숲에서 손을 썼어요 숲에ange요 숲에angeony 숲에ange요 깜짝놀놀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퇴수 증상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스웨이 하나 받아드릴게요 스웨이 다 맞고 가시고 마지막 치료도 조금 더 맞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땀티도 나셨다고? 아 여기? 네네 여기로 여기?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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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re Julian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nutrients 네 네 네. 수액 맞으시면서 땀티 주변에 열을 내려주는 얼음 진질 좀 할게요 열이 많으신가 봐요 열이 많으신 분들이 벌레도 잘 물리거든요 벌렛 대추제 하나 발라드릴게요 벌렛 왕 중에 amen 괜찮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스웩 맞으러 가시면 됩니다 30분 정도 맞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계세요 1, 2, 3, 2, 3, 4, 6, 7, 7, 7, 8, 9, 10, 11, 11, 12, 12, 13, 19, 12, 13, 24, 13, 25,를 등록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잠시 계시면 얼음 침질해 드리겠습니다 타이밍 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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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